2022년 핫한 손을 흉내내어 비틀어 말리는 대걸레 오늘 공장 직매 가격이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. 평소에 반나절 정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걸로 20분이면 완성돼요. 천장, 샹들리에와 소파, 책상 사각지대도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. 초경량,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 어디를 닦아도 힘이 들지 않아요. 손으로 짜는 것처럼 자동으로 물기를 짜서 손으로 짜지 않아도 돼요. 오늘 구매하시면 공장 직매해요. 효과가 없으면 환불 가능해요.